마천루 사이로 유독 작고 뾰족한 탑이 다가온다. 이 작은 탑이 바로 시카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물 워터타워다. 미시건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1869년에 세워진 급수탑인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도심에서 유일하게 타지 않고 살아남은 건물이다. 시카고의 모습을 바꿔놨다는 대화재는 어떤 사건일까? 시카고는 1851년 미국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호수가 있어 물도 풍부하고 교통까지 편리해지다 보니 1857년에는 재강공장에 1865년에는 가축사육장에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로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던 중에 발생한 1871년 10월 대화재. 도시 북쪽에서 남불이 미시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도시의 60%가 타고 9만 명의 집을 잃었다. 왜 불이 났던 걸까? 캐서린 오레리라는 사람의 축사에서 소가 뒷발로 등잔불을 걷어쳐서 일어난 화재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은 난개발된 공업도시 시카고를 말끔한 계획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됐다. 먹방에 시나리 맥주가 앞뒤期으로는 예상 많아가지를 산 헬메고는 비트에서 남불에서 일어난 화재로도시키는 겁니다. 다음 가으로도 농구가 한 번 가면 진심으로 일어난 화재로도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